네, 이쪽에서 응원해 주셨던 우리 팬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정글! 최선을 다해서 일을 안 풀고 싸워주었던 우리 대완 부시 선수들입니다. 여러분들, 함께 승리의 기쁨을 알아주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인사할 때 박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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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두 개 부탁드릴게요. 찬양, 인사합니다! 자, 이제 이쪽, 이제 중앙에 이쪽으로. 윤라운 arche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